x 세제곱은 1, 흑은 오메가.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자동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. 오메가 제곱 다하기 오메가 다하기 1은 0.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, ㄱ을 보게 되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,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되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에 세제곱이 되죠.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에 세제곱이 되고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ㄱ은 맞습니다. ㄴ, 1 플러스 오메가,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죠.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10제곱이 되죠. 그럼 플러스 되고, 오메가에 20이 되죠. 자 이거는 오메가 3제곱에 3, 6, 2, 18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되는거죠. 그리고 1되고 남은 것은 오메가 제곱이 되죠. 오메가 제곱. 어, 이것도 맞습니다.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, 자 1 플러스 오메가를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게 되죠.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거는, 자 오메가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에요. 그죠? 분리를 하면은, 마이너스 오메가, 오메가 그 다음에 6제곱이 되죠. 맞죠? 이렇게 되죠?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 됩니까? 6n, n제곱. 됐죠 그죠? 그런데,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에 n제곱 해야 되겠다. 그죠? 됐습니까? 마이너스 1에 n제곱이고, 그 다음에 오메가, 그 다음에 6n제곱 되겠죠. 이렇게 되죠. 됐습니까? 자 그러면 이거는, 오메가 3제곱은 1이니까 요거 같으면은. 마이너스 1에 n제곱. 그 다음에 오메가 3제곱에 2n제곱. 1이 되잖아요. 그럼 어차피 이게 1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에 n제곱. 자, 그래서 ㄷ도 맞네요. 자, 그래서 ㄷ도 맞네요. 자, 그래서 ㄷ도 맞네요.